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AI가 인식하기 시작하다 문자, 영상 그리고 사물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식기능을 갖추면서 인간은 직업을 잃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인식가능이 가능해지면서 학습이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가 됨에도 편의성 때문에 인공지능 활용 빈도가 급증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인간 뇌의 기능 중에서 이성 파트에서 사칙연산, 논리연산, 정보 저장 기능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인식 기능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인식이라 하면 문자, 음성, 영상 그리고 객체를 인식함을 말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1980년대에는 한 반에 65명의 학생이 시험을 같이 풀었었습니다. 그때 시험지에 답을 직접 기입을 하면 선생님께서 걷어들인 시험지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죠. 굉장히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좀 쉽게 선생님께서 쓰신 방법은 다름 아닌 신소재 공정에서 마스크와 리소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 어려우니 마스터 답안을 만듭니다. 마스터 답안을 만들고 답에다가 정답에다가 구멍을 뚫는, 즉 리소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 마스크를 학생 답안 위에다 올려놓고 보이면 맞고 안 보이면 틀리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면서 채점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방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저는 정답이 두 개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체크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답은 하나였고 전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본 답안제는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후일에 알았지만 선생님께서 두 개 체크한 것을 눈으로 확인 안 하시고 그저 마스크를 대고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OMR 카드를 통해서 내가 어디다 마킹하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제가 얻었던 그러한 베네핏은 더 이상 가능치 않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번에다 찍었는지 기계가 알게 되고 만약 두 개를 찍는 경우에는 오류가 나오면서 틀린 것으로 채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상 인식이 될 수 있고 문자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점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이 모이면 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MR이 바로 문자 인식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OMR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인식이 바로 OCR입니다.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즉 과학적으로 문자를 찍어서,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의 글자가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바로 우체국에서 우리가 손으로 정성껏 쓴 주소를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찍고 기계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도 우리가 수화물을 컨베이어 벨트에 넣으면 광학 카메라가 찍어서 이 수화물이 어느 비행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배분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위협을 받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바로 그 전에 직접 이걸 분류했던 분류작업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식이 가능해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더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하이패스로 직접 다 찍을 수 있어도 역시 사람이 직접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표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듯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간단한 예에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인식기능이 이와 같이 단순한 우편물 배분 혹은 수화물 배분에만 국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이 가능해지면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즉,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즉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그 정보를 인식하고 아, 이 정보는 어떤 카테고리, 즉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서 분류하고 그 같은 분류된 정보 내에서 랭킹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사과는 과일이고 배추는 채소다라고 각각 분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각 과일 내에서 어떤 과일이 크기가 큰지 혹은 맛이 좋은지를 랭킹할 수가 있고 그러한 랭킹한 정보와 다른 분류의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유추하게 되고 원인 규명, 결과 예측, 그리고 제어가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즉, 기계 학습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CR, 즉 문자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공지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팸 필터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구글이나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메일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스팸 필터 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공지능이 내가 볼 이메일 중에서 아, 이것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고 있고 내가 봐도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고 믿고 볼 메일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메일을 인공지능이 미리 읽고 이게 진짜 쓰레기 같은 이메일인지 아니면 내가 봐야 될 귀중한 이메일인지 알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수업을 좀 듣다 보면 아, 스팸메일의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면 인공지능이 그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99.9% 이상의 확률로 잡아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행위는 사실 치매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아, 내가 네 이메일 관리를 해줄 테니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줘 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거의 저희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쓸까요? 그것은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판단을 위임하고 맡겼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고 또 이러한 나의 사생활을 남들한테 퍼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믿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자인식이 되니까 앞으로 음성인식이 또 돼서 여러분들 전화할 때 카드사 전화해서 내역을 알고 싶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몇 번을 눌러야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다 인식을 해가지고 웬만한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텔러를 하셨던 분들은 또다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만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 예를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저희는 또 어떤 영역으로 이 인공지능이 뻗치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금융 보안 쪽 즉 내가 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저축할 때 우리가 비밀번호 혹은 사람의 신문증을 확인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얼굴과 지문을 인식함으로써 빠르게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편리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 및 지문 인식도 사실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얼굴 인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친구가 되면 그 친구가 어떤 각도에서 나를 보고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대화가 그 어떤 각도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백 명을 단 1초도 아닌 시간 안에 다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동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빅 브라더가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 경우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걸 통해서 더 바이러스를 제어하고 또 나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를 허용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스 12월 13일자, 작년 12월 13일자 뉴스를 보면 부천시에서도 얼굴 인식과 동선 파악을 통해서 확진자를 우리가 제어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치안과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에 가면 수배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배자 명단을 일일이 잘 보면서 이름과 얼굴을 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리에서 봐도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수배자 명단을 왜 경찰서에는 붙어 놓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혹시 수배자가 오면 그걸 보고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라는 그런 메시지다. 이 정도만 확인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배자 명단을 인공지능이 다 외우고 또 거리에 있는 얼굴들을 다 인식하면서 매칭이 되면 바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수배자를 바로바로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웃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밤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의식이 고향되기 때문에 아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치안을 도와주면 그것은 사생활이 좀 침해되도록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립되는 감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이 인식 기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식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자 2번 음성 3번 얼굴 4번 초능력 예, 이 문제는 좀 쉽죠? 네, 4번 초능력이 되겠습니다. 2번 인공지능은 인식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 네, 틀린 문장이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안전, 보완, 혹은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